좋아요와 구독 코코야 코 발냄새 발냄새 공격 발냄새 코도 Beast 우리 오늘 배가 다진 오늘 앞뒤로는 와인 시원해? 남집사 먼 산.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. 고양이 화장실 갈 때가 제일 귀여워. 왜 귀여운줄 알아? 눈이, 눈이 이렇게. 어우, 다 썼다. 유튜브 가게 나오려나? 관심 보인다. 귀여워. 아, 나 이제 안 흔들어도 되는 거야? 나 맨날 밤새도록 일게. 영혼 없이 흔들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. 아, 엄청 귀여운데? 아, 이거 사줄만하다. 얼마 안 하던데? 2만원 안 했어. 19,000원, 18,000원인가? 얼만지 기억 안 난다.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줬네. 근데 우리 고양이가 장난감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장난감 안 좋아하는데 이건 관심 보이네. 아니, 아무것도 안 받고 있어 그냥. 그리고 만약에 투기를 한다고 받았는데 별로면 어떡해. 음, 나도 그게 맘 편해서 맞아. 이게 정답이야. 잘 논다. 가지고 노는 게 좋겠다. 그러니까 이거 사주는 게 좋겠다. 엄청 좋아하는데. 귀여워. 쟤는 꼭 저걸 정복을 하더라, 얘가. 저걸 위에서. 아, 고양이. 우리 고양이 꼭 똑똑한 거 같아. 저걸 위에서 끄지고 올라오네. 밑에서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. 코코야. 코코야. 코코야, 그거 아니야. 저렇게 가지고 놀려고. 코코야, 그렇게 안 했어. 흠. 빨간색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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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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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먹방은. 뉴질랜드 찬동. 코코야. 기분 좋으신가보네 잘 먹겠습니다 ASMR 숨 쉬어 숨 쉬어 맛있어 가싸달까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혓바닥 소리 좋네요 끝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